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주에 이어서 SK바이오팜 코드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10월 19일 월요일이고요. 1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나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많이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아갔다 그래도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사업은 영위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깃으로 중추신경계 분야 특히 뇌전증 분야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 신약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HLB가 있고 셀트리온도 있긴 하죠. 셀트리온도 있고 이전에는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오늘 좀 한카를 맞은 헬릭스미스 또 한미약품 이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과는 조금 펀더멘탈상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장단점이 있고 한데 어쨌든 SK 기업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우월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자가신약을 글로벌 판매와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적표를 또 받아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많은 회사들이 사실 기술 수출을 했다가 또 회수당했다가 그러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회수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백업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FDA 허가 획득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해서 임상 삼상에 대한 모멘텀들도 분명히 다른 제약사들도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SK 그룹 내에서 또 밀어주고 있고 또 SK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주가는 지금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을 때는 좀 기대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고 일단 지금 임상 삼상 결과 같은 경우에 결과를 확보한 후에 후에 이제 미 FDA 허가를 받은 내전증 신약인 세노바마이트를 올해 5월 달에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으로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 지금 유럽의 허가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 임상 삼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아시아 삼국에서 약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삼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임상 삼상이 완료가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또 약이 만들어져서 팔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본의 온호약품과 반환의 의무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환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5,788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뭐 계약금 같은 경우에 10% 정도지만 어쨌든 요즘에 10%도 못 받는 기술 수출 계약관들이 많죠. 약 1% 2% 이렇게 그 계약금을 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계약금을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으나 뭐 제가 보는 차트상 어떤 저항대에 맞고 떨어진 부분이 있죠. 저항대에 맞고 떨어진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저항대에 맞고 떨어진 부분은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을 때가 이때 정도였는데 이때의 고가 그리고 최근의 고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항을 한 세 차례. D선도 명확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렴적인 부분들 굉장히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커졌다가 다시 반등도 정확하게 잘 해주는 반등도 좀 근데 다만 반등도 작아지는 흐름이죠. 반등도 이전에는 좀 컸으나 현재는 좀 더 제한적인 흐름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전의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흐름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고 어쨌거나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늘 체크하는 위치들을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전의 고가적인 부분들이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에 돌파가 필요하다. 트렌드적인 부분들에서 돌파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주도 양봉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번주는 양봉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주봉상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는 두 개 만약에 이번주도 3주 동안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 많아진다라는 차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가 유입세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데 캔들을 봤을 때 세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주의 포인트는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느냐에 대한 관점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양봉으로 마감하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이런 매물태적인 부분들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는 지지를 못 받았죠. 지지를 받아주길 원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일 시장이나 내일 모레 시장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근데 정석은 이렇게 하락, 되돌림,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먼저입니다.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굳이 신규 매수로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오히려 또 더 큰 상승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눌림시에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 SK바이오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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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